치과 위생사 제2회 기출 요형문제 2교시 83번 문제입니다. 유리치은의 지지에 관여하는 치은섬유군으로 적합한 것, 그러니까 프리진지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 환상섬유군입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치아치은섬유군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치은이 부착하는, 치은 부착에 관여하는 섬유군이고 치아골막섬유군은 치아를 골막, 그러니까 치조골막에 부착하는, 거기에 관여하는 섬유군입니다. 4번에 횡중격섬유군은 횡이 가로라는 뜻이니까 치아 사이에 간격에 관여하는 부분이고, 5번 치은치조섬유군도 있습니다. 따라서 8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